굿모닝입니다 이게 콩제슬레드 제품인데 예전에 제가 직구한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콩제슬레드 제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질은 엄청 부드럽고 쫀쫀하고 그런데 저 고무줄 있는 부분이 입으면 입을수록 늘어나서 바지가 다 내려와요 이게 어느 정도는 쨍쨍해야 되거든요 애기 옷이 근데 이거는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힘이 막 콜콜 넘쳐 힘이 막 콜콜 넘쳐 힘이 막 콜콜 넘쳐 다니 까콩 다니 두꺼 동생 주지마 그거 이제 다니꺼 아니고 이제 태어날 동생껀데 다니꺼인거 알아? 나올거야 이제 엄마 문 열어줄게 아니 친구 주려고 해놨던 거 다니가 해집어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속이 이런 게 딱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다니가 얼마 안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가 80이에요 근데 다니가 지금 80을 입거든요 그래서 아 내년에 입혀야겠다 내년 봄에 이랬던 거를 보관하고 있던 거를 그래서 이거는 다니 얼른 입혀야겠어요 이렇게 많이 있었네 이거 다 작년에 유니클로에서 샀던 거고 긴팔인데 바지가 없는 거라서 다니가 그때 너무 애기였어서 입히기가 좀 애매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지금 부지런히 입혀야겠어요 갑자기 옷이 5개나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다니 건 거 알아? 다니 이거 갈아입을까 우리? 다니가 이제 이 문까지 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던 자질구레한 다니 용품들을 다니가 타워 꺼내서 놀고 있어요 사실 위험한 건 없어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장난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또 안 좋아하겠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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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구레한 다니가 오늘부터 200g 해보려고요 잘 먹었다 맛있어? 오늘 메뉴 오늘 메뉴 내가 샀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는 택배가 난 기분이 좋아 이것도 데타미 건데요 이거 나랑 단이 커플 바지 있지 거기 브랜드거든 거기서 단이 이것도 실내복 샀는데 너무 귀엽지 이거랑 이렇게 바지 반바지 너무 귀엽지 근데 오늘 아떼아떼 10시에 오픈하거든 그것도 사야 돼 잘 어울린다 그치 긴팔이라 약간 걸리긴 한데 그래도 밑에 반바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 얇고 엄청 두껍지 않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네이비 오늘 아떼아떼 오픈하는 거는 이 네이비 색상을 피해서 살 거예요 아이 짜잔 고고! 아! 이것도 맸는데 예쁘죠 이게 아직 지팔 안 닫아서 커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아닌데 그치 우리 어디가? 단이 또 새 바지 입었다 처음으로 약간 핸드폰 케이스 바꿔 낄 때 설레지 않아? 약간 새 폰? 새 폰 장착하는 느낌 이 가방 새로 들고 나왔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죠 단이 여분 옷이랑 단이 손수건이랑 기저귀 있는 파우치 그리고 여기 물티슈, 단이 간식, 단이 젖병 다 들어가죠 그래도 널널래요 바꿔 해줘 단이 너무 예쁘다 우리 단이 쨍한 파란색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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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예쁘다 아, 이 집에서 등장한 거였어. 응. 여기 이렇게 올라갔지? 덩굴인가 봐. 대박. 안 미쳐요? 아니, 아니. 돈이 다 낳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나가고, 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밖에 안 돼. 응, 내가 할 수 있어. 야, 거기서 조용할 거 같아. 야, 저 지금 실면 못했다고. 야, 저 지금 안 돼. 그 다음에 기름을 다시 머리에 다시 머리카락을 마셔야. 마이프는 생각보다 초보기 좋은 실시간. 나 좀 inho starting. 야, 이 집은 다 들어가고. 너 쟤가쪽으로 이렇게 wow.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근데 지금 모든게 신기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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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무슨 표정이야? 무슨 표정이야? 오빠가 다니는 똥 싸인줄 알았나 보다. 아빠가 다니는 똥 싸인줄 알았나 보다. 나머지 마시지. 귀찮아. 근데 정만 없어 보여. 안녕하십시오 아 아까워 아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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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돌 찾겠습니다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 주세요 손님 100원 주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손님 100원 내고 가셔야죠 귀여우니까 꼭자 도망치고 3년마다 외국수는 겨울에 먹기 밥을 먹기 밥은 안 먹기 맛있어? 밥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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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좀 곤란해요. 거긴 곤란해요, 아저씨. 아무 없이 잘 놀았나, 우리 애기. 반이 어딨어요? 아, 귀여워. 단이 어딨어, 단이. 안녕, 단이 까꿍. 꽃도 만지고요. 아, 여기 있구나. 오이무쇼, 오이무쇼. 뜨거워, 뜨거워.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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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이 좋아. 단아. 단이 10개월이나 됐어요? 10개월 형아예요? 10개월 형아죠. 우리 단이가 이제 그냥 왕관을 뺄지요. 왕관을 먹어버려요. 완전 형아가 된 거예요. 제발 그만. 단아.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곰돌이 푸시. 아니, 할 수 있어요. 모자가 얼굴만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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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igleee.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기가 손으로 퍼먹었어, 수저로? 수저로 먹었어, 손으로 먹었어. 손으로 먹고, 수저로도 먹고, 수저로도 먹고 마음대로 했어요, 다니엘. 단아, 한 30g은 날렸겠는데? 네,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 다니엘. 이게 좋아요. 잘 해, 똥. 잘 해, 똥. 잘 해, 똥. 음 으 으 으 으 으 regardless, 둘을 만들고, 또 models of paint and makeup. 그럼, 다음은 워싱턴에서 한 digest, 소금을 만들어볼게요. 이제 넣어버릴게요, 포장소스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 다리가 좀 걱정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보이시죠? 지금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안 보이겠는데 다리가 되게 건조한데 약간 아토피인가 싶기도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괜찮은데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은 엄청 올라오고 지금도 제가 엄청 덕지덕지 바른 건데도 만지면 건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비판텐도 바르거든요? 비판텐도 바르거든요 두번째 구리 그러려 miten? 슬롱 아멘 나도 완전 carrots 저거 먹는데해? 진짜 웃기다, 우리랑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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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 숟가락을 앙 했어 으 으 음 분명히 아까 점심 이유식은 되게 먹기 힘들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금방 먹었어요 으 으 장난치려고 하지도 않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으면 엄마가 진짜 기분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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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나보 으 으 으 으 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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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 뭐예요 으 마이거 틀어 줄게 단아 이거 꺼났어 엄마가 으 으 으 우리 아가 진짜 대단하다.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배가 그렇게 고팠어? 엄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몰랐지. 땀 엄청 흘렸네. 먹으면서. 기저귀 갈고 밤 기저귀도 갈고 다니고 자러 가요. 좋아요. 자는 거 좋아요. 뱃뱃뱃뱃 감사합니다.